1. 임성근과 김건희의 관계 임성근이 지난번 청문회에 나와서 우리 박균택 의원이 이종호라는 사람을 이름을 대면서 당신 관계 있지? 알아 몰라? 전혀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 영상 잠깐 보시고 돌아보겠습니다. 임성근이 오리발 내미는 거. 좀 이따 볼까요? 됐습니까? 세 번째 이종호라는 인물 압니까? 모릅니까? 모릅니다. 이종호라는 인물이 누군지를 모릅니까? 군인을 말씀하시는지. 민간인 이종호 모릅니까? 민간인 이종호는 모릅니다. 해병대 출신이고 본인하고 골프 모임도 자주 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릅니까? 한 번도 골프 친척도 없고 전혀 인원은 모릅니다. 거짓말쟁이. 거짓말이 바로 들통났습니다. 어제 JTBC 단독 보도였는데요. 이종호라는 사람은 임성근이 전혀 모른다고 하는 이종호라는 사람은 어제 JTBC에서 카톡도 공개했는데요. 이 카톡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봐주십시오. 이게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JTBC에서 어제 공개한 카톡이 단톡방입니다. 이 골프모임 전역 해병대 예비역들과 엘이 임성근 사단장 방문하자. 1박 2일로 놀러가자. 골프하자. 그러한 내용입니다. 거기에 이종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. 이종호도 아마 해병대 출신인 모양이에요. 이 해병대 뭐라 그럴까요? 해병대 라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 누구 라인이냐고요? 김건희 라인이겠죠. 이종호라는 사람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의 컨트롤타워로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난 사람입니다. 김건희와 김건희 가족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입니다. 문장 가까운 거죠. 돈을 관리해 준다는 건요. 카톡 내용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해병대 출신 골프모임이고 임성근과 골프 1박 2일 놀러가는 임성근 포항 사단을 방문했다가 그 근처에 골프에 잡았겠죠. 그리고 저녁에 먹고 놀고 임성근은 전혀 모른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. 왜 모른다고 그랬을까요? 왜 모른다고 그랬습니까? 거기 뭐가 있으니까요. 그래서 한간에 나돌던 임성근과 김건희 얘기는 임성근 사단장의 부인이 김건희하고 골프쳤다 이렇게 나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라 김건희와 그 가족의 계좌를 관리해 주던 사람 이종호라는 사람과 임성근이가 골프를 쳤을 겁니다. 나중에는 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나옵니다만 이게 무엇인가요? 왜 임성근이라는 사람은 이종호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결국은 김건희하고 연관성이 의혹짓게 나타나는 이 문제로 드러났을까요?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시죠?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사단장 한 명 보호하려고 사단장 구하기 위해서 8월 2일 날 그 생난리를 치면서 장관부터 밑에까지 다 일일에다 전화를 하면서 확인했나 이건 비정상이다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. 김정민 변호사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 한 가지는 성격이다 밑에서 쳐봐다 올라오니까 박정훈 대령이 쳐봐다 올라오고 김기환 사는 거에 말 안 들으니까 일일이 다 확인한 성격이다 캐릭터다 약간 좀 그렇다 그게 한 가지 설이었고 두 번째 설은 김건희하고 관계였는데요 첫 번째 설도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? 7시간 20분 동안 하루 종일 전화통 붙들고서 말이죠 그것도 이상한데 이게 거의 드러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김건희와 임성근의 관계 뭐가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딱 지휘 라인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누가 옆에 있었다 여기 전화해봐 저기 전화해봐 여기 해봐 그게 김건희인지 아니면 또 제3의 인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김건희가 임성근을 갖다 놓고 갖다 놓고는 아니죠 앉혀놓고 앉혀놓고 어떻게 된 거야 임성근 구할 거야 안 구할 거야 뭐 이건 제 시나리오입니다 빨리 전화해봐 어떻게 됐어 뺐어 안 뺐어 아이고 8명 중에서 임성근을 빼야 될 거 아니야 제대로 뺐어 수사기록 가져왔어 안 갖고 왔어 이거 다 일일이 확인한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이거는 누가 옆에서 관리 감독한 거죠 관리 감독함 어디 전화해봐 어디 해봐 예 전화했습니다 네 중성 확인했습니다 수사자로 빼왔습니다 임성근 빼기로 했습니다 아 이종섭이한테 다시 전화해서 확인해봐 김기현한테 전화해봐 예 그러니까 아 자기가 또 이시원 비서관 전화해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알아봐 이시원이가 쫙 다 전화하고요 예 이게 이거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음 이런 미친 짓거리들이 광란에 8월 2일이 벌어졌던 시나리오와 그리고 퍼즐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에 정말 이 추측과 의혹 때후로 김건희가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하면서 자기가 국정에 관여했다 그러면 이것은 김건희 라인이 임성근을 중심으로 해서 군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군 인사도 관여했다고 우리가 또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군은 자기가 라인 어깨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군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이 모략과 계획 속에서 임성근이를 완전히 심어놓은 거 아니냐 거기서 임성근을 중심으로 해병대가 또 움직인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추측인가요 제가요 합리적 의심 아니겠습니까 김건희의 행태를 봤을 때는 김건희의 행태를 봤을 때는 김건희의 행태를 봤을 때 김건희의 행태를 봤을 땐 김건희의 행태를 봤을 때 SBS 무대에서 filme인사를 한다고